Q. 이 사람이 읽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가능해서 그래. 이 사람이 읽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거에 마음을 바치고 혼자서 상상의 나를 펼치는 거죠. Q.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안일씹할 때? 심리? 이런 거? 아! 어! 여자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안일씹하는 경우는 그거인 것 같아요. 전화해. 네? 전화 유도거나 뭔가 토라진 게 있을 때 나 삐졌어 이런 느낌. 약간 밀당 같은 거세요? 어! 나 바빠서 못 봤어 이런 거 했잖아. 밀당일 것 같아요. 서로 호감은 썸 이상인 관계다. 근데 이 여자가 안일씹을 한다. 그러면 그냥 귀여운 밀당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. 그럴 땐 그냥 전화하면 돼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김대리 생각은? 이럴 때 전화 받으면 받아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 같고 전화도 안 받는다. 그러면 진짜 바쁜 상황이 생긴 거 아닐 거예요. 응. 호감이 있는 사이라면 서로 쌍방간에. 네. 근데 한쪽의 일방인 상황에서 안일씹하는 여자 심리는 그냥 대화하기 싫어서? 응. 안일씹 한 몇 시간 다음날까지도 갈 수 있겠죠.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어. 일씹보다 안일씹이 기분이 나쁘니까 안일씹을 한다.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 때. 아니면 그 여지를 주고 싶지 않을 때. 저도 약간 여지 주기 싫을 때. 여지 주기 싫을 때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늦게 봐요. 일씹하지 안일씹을 하진 않아.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소 생활 패턴을 봐야 될 거 같아요. 카톡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요즘에 공애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. 내 연락뿐만 아니라 모두의 카톡을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. 네. 그런 사람이랑은 그냥 통화를 하는 게 맞고. 그런 사람들한테 안일씹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.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말할 거 중요하게 할 말 있으면 전화해. 맞아 맞아. 근데 평소에 대화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일씹을 했다.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지. 밀당이거나 싫어졌거나. 거리를 두려고. 그럴 때 확인 방법은 그냥 전화를 해보거나 만나서 그 사람의 리액션, 표정, 말투 이런 걸 보는 거 같아요. 그게 가장 확실한 거 같아요.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안일씹에 대해서. 저는 안일씹에 대해서 굉장히 부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 내가 호감 있는 사람한테 굳이 안일씹을 하진 않거든요. 바쁜 사람들은 그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 알게 되잖아요. 이 사람이 왜 안일씹을 했는지. 상대가 안일씹을 해. 그럼 안 보내면 돼요. 답장이 올 때까지 안 보내면 돼. 안 보내면 돼. 신경 끄면 돼. 계속 안 온다? 며칠 지나도? 그러면은 이제 연락 안 오면 되죠. 그래서 사실 안일씹, 일씹으로 호감을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.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의 소통 방식에 따라서 다른 면도 있다 보니까. 근데 사람들이 안일씹, 일씹에 되게 목을 매게 되는 거 같아요. 그게 확인이 가능해서 그래. 이 사람이 읽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. 괜히 그런 거에 마음 바치고 혼자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죠.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나는 그냥 전화인 거 같아요. 너무 막 일씹 안일씹에 목 매지 마세요. 왜냐면 연애를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만나서 하는 거잖아. 그리고 우리가 30대잖아요. 30대 남자가 30대 이상 되는 남자가 하루 종일 핸드폰 적고 카톡 보내고 있어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할 일 없나? 그럴 수 있어. 진짜 할 일 없어도 그럴 수 있잖아. 지금 회사에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이 시간에 카톡을 하지? 그래요. 안일씹이 사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. 퇴근 시간 이후라면 상관없는데 뻔히 회사에 있을 시간에 그러니까 왜 씹어? 이렇게 물어보면 너 일 안 하냐? 이런 말이 나오지. 재미가 없네. 끝. 끝.